앞서 보신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명 씨가 실제로 개입했는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공천 약속을 받았다며 당시 이준서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대화. 대통령 취임식 전날입니다. 이튿날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명 씨가 쓰던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여러 건을 확보했습니다. 취임식 전날 명 씨는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두세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명 씨는 국민의힘 당시 이준석 대표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 주라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공개된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했다는 명 씨의 육성과도 맥이 닿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과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이준석 당시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